무섭지 않아요 이제 gitu 무서워 어 고양이...? 고양이 웬일이야?? 아 뭐야? 개 아파 벌레 개 아파요 나중에 시작 안Um 나갈게 어 뭐야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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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 완전 아픈데 이거 뭐지? 어 저기있다 나 도전 정신 생겼어요 아니다 여기있으면 또 죽겠지? 벌레 또 있나? 벌레 있니? 어? 별로 없네 없어졌다 나이스 여기에 무언가 아이템이 있으니까 이런 벌레가 있을거에요 그래서 지킬려고 노력을 한거야 느낄 수 있죠 진짜 너무하네 아이템이 없어? 아예? 와 너무하네 아 나도 이 게임의 초고수가 되고싶다 아 땀나라 열쇠를 많이 얻으라고 누군가가 그러셨는데 열쇠가 하나도 안보이네요 아 맞다 문 열어놓으라고 했는데 근데 문 열어놓으라고 어? 열쇠다 아싸 어? 아싸 소지하고 있는 아이템을 킥슬롯에 등록하면 아이템을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순식간에 사용가능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선택한 상태에서 퀵슬로 키 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퀵 퀵 어 어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아 조졌네 진짜 야 이거 혼자 뭐하냐 오재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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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 이 나침반은 언제 쓰죠 아직 쓸때가 아닌가 숨어 숨으면 살 수 있었어요 아 진짜 게임 엄청 어렵게 하네 이 곡 5개는 여기서 모을 수가 있는 건가요 혹시 뭐 하시는 건가 도전자의 레벨을 괜히 했나 나중에 갈 수 없는 문을 귀신 어그로 끌어서 부칠 때 폭주 필요한 것 같은데 갈 수 없는 갈 수 없는 물이요 무슨 소리에요 그게 무서워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어 아 고기 진짜 없다 음? 음 다음에 다음에 찾았다 여기다 드디어 우는 곳까지 왔네 뭐야 그러면은 이거 거울만 잘 써도 약간 뽀록으로 깰 수가 있네요 아닌가? 여기에는 불키는 데가 없나? 어두운데 불키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무슨 상자지? 키 나이스 키워드 없어요 오케이 저 발광석만 따라가면은 적어도 죽진 않겠지? 네 공포게임입니다 야 누가봐도 공포게임이 찌그그각 끽끽끽끽끽 꾸까 여기 아까 왔던 곳이고 와 와 밖은 밝아. 아 밖에 나가고 싶어라. 밖은 너무 밝아요. 오케이. 폭죽. 아이템 또 나와라. 아싸 나이스. 귀신입니다 귀신. 이거 안 무섭다고요? 아 이거 직접 해봐야 되는데. 하나님. 하나님. 어디 계세요? 아 그 근처에 계신가봐요. 자. 저 괴물을 어떻게 없앨까요? 저 괴물을 없애는 방법. 첫번째. 폭죽을 던져서 어그로를 끈다? 잠시만 기다려보세요. 아주머니. 음. 저걸 어떻게 없앨까? 도감에서 귀신 설명 받냐고요? 아뇨? 와 이제 10% 했네. 그런게 있어요? 없는데? 야! 배회자로부터 숨기. 이거 알고 있고. 폭죽을 지혜롭게 사용하세요는 무슨 소리지? 이게 그 우는 아줌마죠? 어. 어. 너무 가까이 다가가거나 손전등으로 대놓고 비추는걸 위험하고 걸으면 위험하고 가자. 아주머니. 아주머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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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뭐지 이게? 이게 뭐죠? 사진 찍는 건데 밖으로 못 나가요. 저 거미같은 애는 뭐 어떻게 잡는거죠? 음... 음... 뉴 맵! 뉴 맵! 어... 그래... 오케... 이제 2층으로 갈 때가 된거 같아요. 어... 어... 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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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를 일단 많이 얻어보고... 오... 열쇠를 일단 많이 얻어보고... 오... 어색... 으... 오... 오우... 오... 여기까지... 설명은 없나? 아 진에 대한 설명이 없네. 카메라 설명이요? 카메라 설명을 어떻게 읽어요? 없는데? 있네. 낡은 카메라 마그네이션 플래시를 사용하는 오래된 카메라. 필름이 들어있지 않아서 사진을 찍을 수는 없지만 플래시를 터뜨려 잠깐 동안 앞을 못 보게 할 수 있다. 사용할 때마다 전구를 교환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연속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. 대상이 가까일수록 효과가 강해진다. 스턴건. 스턴건이네. 스턴건이야. 좋았어. 나한테 무기가 있었네. 이 침묵은 촛불 깜빡거린다고요? 안깜빡거리는데. 하나도 안깜빡거리는데. 완전 그대로. 안깜빡거려. 안깜빡. 어. 안깜빡거려요. 지금. 어. 안깜빡. 너무 잘 타고 있는데. 안까. 안까. 어. 왜 이래. 깜빡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. 어. 이쪽으로 갈까? 아니야. 2층으로 가야지. 일단 뭔데 열어놓고. 카메라 큐가. 어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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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. 뭐해. 뭐해. 왜 던져. 아. 나 진짜 미치겠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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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미치겠어요. 아. 됐다. 됐다. 어그로 안 끌렸다. 귀신이 멀리나봐요 휴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MIR K公 E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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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Eis Eis cos Eis Eis 웃지 마세요. 선생님. 해치지 마세요. 나. 해치지 마세요. 뭐야. 뭐지. 아이템. 어?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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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아이템을 내가 얻은 거지? 안녕. 이게 무슨 아이템일까요? 여기 열었잖아. 여기 열었다. 어. 불 꺼야지. 불 꺼야지. 귀신이나 한번 구경해볼까요? 별로 안오겠지. 으아. 저기서 올 줄 몰랐네. 생각보다 안 무섭게 생겼는데. 응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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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갔으면 좋겠다. 빨리 갔으면 좋겠다. 응? 응?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거지같은 더블. 뭐야. 엇박타. 왜 뭐야. 왜 엇박타. 어. 또 있네. 두 마리네. 뭐야. 뭐야. 그럼 괴불들이야 저거. 안녕하세요. 아 갇혔다.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. 이 진에 대한 힌트는 아직 없죠. 아 진에 대한 힌트가 없네. 진에는 얼마나 강할지도 모르겠고. 일단은 그 우는 사람 앞으로 지나가야 된다고 했잖아요. 마. 문 제사 부셔놨네. 여기거든요. 그럼 어디서 учиться? 여기도 enthusiastic.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? 이리 ذ설네. 이리와. 여기도 많아. 아. 여기도 많아. 되지? 아주머니. 이거 멀리서 플래시로 비춰보면 여기 맵이 보이지 않을까? 따라오면 죽는거고 안 따라오면 사는거겠죠? 여럴열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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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없는데? 여기 숨고 봐야겠다 아무런 그게 되지 않아요? 아니면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던질까? 이쪽으로 던진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문 없으면 난 게임 오버인데 몰라 인생은 한 번이야 고고 조졌다 하필 저런 데다 던진 않냐 조졌다 제발 돌아가주세요 돌아간다 저 아주머니 돌아간다 이 아주머니 돌아간다 응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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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 울어 저기서 울어 여기 길 있다고 한 사람 나오세요 여기 길 있다고 한 사람 나오세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좋았다 잘 하셨습니다 아 진짜 게임에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이스 샷 오면 찍어 오면 사진 찍어 오면 찍어 절대 찍어 오면 사진 절대 찍어 오면 사진이야 됐다 없나 저 진에 계신 공략법 같은 건 따로 있나요 혹시 죄송하지만은 이게 무서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게임의 플레이를 위해서 일단 저기 있는 저기 있는 아이템 좀 먹어보고요 손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공포게임하는데 와우 아 발광석 말고 고고고를 찾아야 되는데 어 뭐야 됐다 와우 대박인걸 무슨 소리냐고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쩌다가 이런데 들어와가지고 이게 뭔 개고생이래 주인공도 야 다 부셔놨네 아 아 아 아 공략이라면 공략인데 진에는 문을 부실 수 있어서 걸리면 바구니 말고는 답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레이너 형님 감사합니다 아 아 저쪽을 아예 지나갈 수가 없네 와 귀신 저기 있다 귀신 저기 있다 귀신 저기 있다 귀신 저기 있다 아 보다가 죽는거 아니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쪽이 완전 철통수비인데요 이 앞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가요 이 앞쪽으로 라이터 불빛 때문에 계속 오는거 아니냐고요 아냐 라이터 껐는데 라이터 껐는데 아 여기서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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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번엔 나한테 온다 으아 두마리다 여기 오는거 반지 두마리 안 돼요 간다 갔다 아 여기에 뭔가 있네 제가 봤을때는 여기를 통해서 뭘 해야될 것 같아요 음 아직까지 좋아요 없어졌죠 다시 가겠습니다 아 아 드디어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이렇게 두겐 나야지 잘 보자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 이 정도만 돼도 길이 잘 보이죠 어 잘보여 여길 은시저 여깄고 어 고고 조졌다 어쩐지 어쩐지 귀신 많더라구요 열었는데 음 일단은 다른 아이템 챙기고 그리고 나서 저기 숨어야겠다 바로 뭔가 분별 어 그만 오케이 아이템 안 한것도 없네 자 먹고 바로 갈 준비할게요 일단 폭죽 챙기고 어 뭐지 이거 열쇠구나 바로 가겠습니다 도망가야지 안오네 오케이 아무것도 없다 여기 고고 3개나 남았죠 아직 와 공원보기가 되게 어렵네 진짜 어렵네요 왜 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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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가야되나 이쪽으로 가야되나 어 이쪽이 이탑인거 같애 지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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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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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야 되네 이거 진해가 도움이 돼야 될거 으으으으으으음 공복이다 조졌다 아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일단 벗고 도망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난 이길 수 있어 난 헛셈이야 개무섭다 발광석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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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광석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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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해봐 x3 다음 해보자 찍는다! 찍는다! 아! 아! 비켜! 비켜! 이 자식아! 안 돼! 아! 아! 조졌어!